작년 2022년 12월 21일 아침 무렵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가스냄새가 난다 뭔가 타는 냄새가 진동한다 등의 신고가 150건 정도 접수됐으며 냄새로 인해 이상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후쿠오카에 닥친 대지진의 전조였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이상한 냄새 소동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반 뒤인 2월 12일 오후 3시에 아이누시마 고양이섬에서 무려 15,000마리의 심해보거가 잡혔습니다. 심해보거는 후쿠오카에서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말 그대로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후쿠오카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려 15,000마리의 심해보거가 역사 이래 한 번도 나타난 적 없던 심해보거가 나타난 지 5일째 되던 날인 2023년 2월 17일에 후쿠오카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한국 남해안에서 지진 관련 신고가 수십 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더 있습니다. 이번 지진이 바로 그동안 후쿠오카 대지진 경고가 계속되던 바로 그니시야마 단층대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2022년 12월 21일 발생한 이상한 냄새 악취 소동이 발생했던 곳도 바로 이곳 니시야마 단층대근처였습니다. 또한 1만 5,000마리의 심해보거가 발견된 곳도 바로 이곳 니시야마 단층대근처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작년 12월 21일 발생한 일본 규수 후쿠오카 지역의 유악 냄새 비슷한 악취 신고는 사가현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가 되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악취가 확인되었습니다. 후쿠오카시 환경대기 데이터에서는 시내의 이산화학 농도가 0.023ppm으로 평소 0.001ppm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현재까지도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지진 발생 전 원인 불명의 악취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가스 냄새에 타는 것 같은 냄새는 지진 전조현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신아화지 대지진 규모 7.3 및 관동 대지진 추정규모 7.92 발생하기 전에도 이러한 악취 소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후쿠오카의 니시야마 단층대 이외에도 사가현과 후쿠오카 지역에 사가평야부견단층대라는 활단층이 존재합니다. 만약 악취 소동이 사가평야부견단층대가 움직이는 전조라 한다면 최대 규모 7.5의 대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층대를 보면 일본 최장의 단층대인 중앙구조선이 오이타현을 관통하고 있어 그 연장선상에 사가평야부견단층대가 존재함으로 중앙구조선을 따라 대지진이 발생하는 전조현상으로 이산화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중앙구조선이 움직이기 시작한 단초라면 규수뿐 아니라 시코쿠에서 간사이에 걸쳐 광범위하게 규모 7 이상의 격렬한 지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규수 인근의 상황이므로 한반도에도 매우 불길한 시그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후쿠오카 해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여 쓰나미가 한국 남해안을 덮칠 경우에는 부산 경남일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